연락할 줄 몰랐는데. 아이는 잘 커? 찰턱이라고 했지. 아들이야? 딸이야? 언제 태어나? 그때 병원 갔다 온 뒤로 위험한 일 없었지. 언제쯤 태아 사진 보면 누구 닮았는지 아는 거야? 발로 차기 시작했어. 발로 찬다고? 발로. 잠깐만. 발로 차기 시작했어. 발로 차기 시작했어. 발로 차기 시작했어. 보통 쇄탱이 이야기할 때. 두 번째로.